왜 더 좋은지? 노캡이나 캡? 노캡 노캡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왜 이렇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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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금 한 3시 정도 다 돼가는데 니시키 시장에 가서 뭐가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통시장 같은 느낌이겠지? 그리고 이제 6시에 여기 호텔에서 친해진 친구를 만납니다 유키라고 유키 만나서 옆에 또 가와라마치 강 같은 게 있는데 유키가 학교가 끝나고 거기 도착하면 6시 정도 된다니까 그전까진 혼자 니시키 시장에서 즐기고 있을게요 3시간 정도 어우 이제 무슨 매집같아 일본이 이제 뭐 한국어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치를 또 외워버렸기 때문에 위치를 또 외워버렸기 때문에 위치를 또 외워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상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고 빼고 뭐 그냥 홍대에서 전철 타는 것처럼 그 저기 뭐야 처음에 일본 처음 왔을 때 그 햇병아리 시절은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 한 중딩 정도 돼요 중딩 그 유딩 같은 햇병아리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이게 또 가라스마샌 타고 딱 정확히 세전거잖아요 교토 고조 시조 자연스럽게 또 여기에 내렸습니다 실마땐 15번 대구치 이곳은 어디에요? 그곳에 계속 나쏘고 가면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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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치라 아 여기 있다 이치라 라면 찾았습니다 넌 추가할 수 있네 600원 차이니까 500원 차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배치닷테 구다사이요 하이 뭐야 아이치스 디스 원클릭 원클릭 오케이 퍼스트 마니 야 퍼스트 마니 퍼스트 마니 퍼스트 마니 아 야야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한국어 딱 있습니다 맛은 기본으로다가 단백으로다가 마늘 좀 넣고 이거 매운 거 이거 면도 익혀야지 점선 쳐져있는 게 추천인데 저는 제 방식대로 이번에 주발효 시켰습니다 아니 메르치스 고기 설탕 크 하 이거지 아 응 이거지 응 이거지 아 아 ừng 아 진짜 좀 으음 고기 고기 막 너무 맛있어 진짜 사골 국물 바짝 우린 느낌? 여기다 맵게까지 하니까 와.. 느끼함이 없어 혀구다 반장하겠다 와.. 와 배불러 면을 두 배를 넣었거든요? 여기는 곱빼기가 진짜 곱빼기네 2천원 정도만 추가하면 그냥 곱빼기로 진짜 곱빼기로 때릴 수 있네 어.. 이제 풍경이 보이는구만 배가 차니까 여기가 리시키 시장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네, 저기까지 여기가 중간 부분이네 와 닭가게 맛있겠다 4개에 5천원 8개에 7천5백원 일단은 뭐 킵 저번에 다코야키 먹으니까 맛있더라구 와.. 이 도마빵 봐봐 트림 와.. 비싸다 근데 빵 하나에 3천원 넘어가네 반찬, 우와 징근 포장된 반찬 싹싹 이게 뭔데 그 사람아어? 만두랑 새우튀김 같은 거 당정 튀김 모듬튀김 서서 이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라면을 지금 한 바가지를 먹어가지고 땡기지가 않습니다 와.. 우와 계란말이 근데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다 이스키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먹을 것도 팔고 반찬 이런 것도 팔고 약간 전통시장 느낌도 나면서 혼합된 느낌? 이곳은 어? 기념품 가겐가 이게? 오 오 어딜 나가보래? 석화 봐봐 석화가 이렇게 커? 저 피자 한 개 것 같아 마트 구경 한 번 해볼까? 이스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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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아야 다 쓴 모르는 멘독이 2만원 밖에 안 해 멘독이가? 나 9만원짜리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16,000원 밖에 아니에요? 싼 티가 날 것이야 분명 이게 천 원도 안 한다고? 천 원이야 이게? 싼데? 요거 하나 크런키 하나 이렇게 갑시다 저희 지금 유키 만나기 한 두 시간 전인데 제가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두 시간 앉아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거의 일곱시 다 됐는데 이제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유키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 아 저기 있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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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Change다! 아 Homework 아 No cap No cap attachments 왜 chois bra re Not cap From Hef 어디 wise 뭐하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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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가 가장 좋은 곳이야? 응 어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응 응 넌 배고파 응 배고파 나는 이치란 라멘 일반적인 크기 큰 크기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 왜 이렇게 좋아 네 뭐? 아 조금 아 아 아 몇명 오늘이 웨킨대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레스토랑 이렇게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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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높은? 아 아마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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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비교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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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뜨거워 아니요 네 2시간 30분 카페에 cool 네 저는 리스키 리스키 마켓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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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이치란 라멘 큰 크기 그래서 저는 이치란 라멘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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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교해 너무 비교해 뭐예요 뭐예요? 이해하지 않아요 아... 400원 아 그 숫자 제 질문은 어떤 음식을 알아요 네 이해하지 않아요 리헌진 소음유 네 음 음 찌그찌그찌그찌그 찌그찌그찌그 찌그찌그찌그 아 아 아 아 모르겠어요 오케이 가자 죽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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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o 울 12 13 유키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어떻게 배우지 않을까? 그리고 너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키는 31살입니다. 지금은 오카야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간호 학교를 다니느라 일주일에 5일을 여기 교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은 또 오카야마를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nursing school. only in Kyoto? Kyoto. Tokyo. Tokyo. 고치 세 개랑 새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후라이거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후라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랑 생강하니까요. 진짜? 네. 호스피털? 호스피털 20년이 넘어간다 왜 지금 학교는? 지금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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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정도 일요일이 있어요 매일 먹으면... 뭐래가? 조금씩? 아니야 왜 이렇게 멈출 수 있어요? 아, 관심이 많죠 더 잘 아는 게요 아아 지금 간호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해서 더 하이레벨로 가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20만원 밖에 안 오르는데 하이레벨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환자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간호사입니다. 맛있어 와우 너무 많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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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ыла 아아아 뭐 ㅇاش ㅇㅇ gar 100% 누 wszystko 네 몇 재능이 Crush god 80kg fourth Handal half 티치 앙꼬? 아마 알겠지 그래서 Xi'국어 있는 거라고 한국에서는 앙꼬 아! 스위트? 이 동일이 같은 의미야 한국어는 동일. 아! 아! 조흐 조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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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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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국 사람입니다. 와우.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입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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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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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와우. 여기가 가볼까요? 네. 조금 hungry. 이 물건. 최고의 물건. 이씨. 이 물건. 여행. 거기까지. 그는 어디가. 안녕. 하트은 어딨어? 흐하. 헤헤?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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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 흐하. 저는 한국인이예요 그래서... 괜찮아 남자가 한 번 한 말은 지킨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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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위험해 여성들에게 위험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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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한 번 지내면 남자가 한 번 지내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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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 안녕 조심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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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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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한 번 딱 데려다 줬네 고마워 아 지금 숙소에서 꽤 멀리 와버렸어요 살짝 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것을 조금 샀습니다 불고기 덮밥 고마워 고기 한 접에 밥 올려서 밥에 고기 한 접 올려서 맛있다